순창군 기독교연합회가 박종순 목사를 초청해 축복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직 예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에서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는 어떠한 실현에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며 믿음의 자녀들이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순창군 기독교연합회는 매년 지역주민을 위한 복음 대성회와 이단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기독교연합회는 매년 지역주민을 위한 복음 대성회를